강 강 아 방금 낙사할 뻔했다 고기당 물 젤리 아 아 아 아 아 무엇인가 거의 다 와가는 것 같다 2천만 더 가면 돼 네 아니 3천 2천 2천인가 2천 5대 그게 없나 타일 간다 안 보인다 스코스 타일 흠 흠 mpc 말이네 아 아 돌아갈까 일단 좌표는 찍어놨으니까 다시 오면 되잖아 찾으러 어 그러지 아 일단 정글을 미리 찍고 갈까 정글을 찍고 와 아 아 메자 찾으러 갈 정글입니다 일단 정글 찍으러 가야겠다 아 일단 큰게 다 찍 일단 메가 타이가 까지 큰게 다 찍혔거든 큰게 다 찍혔거든 큰 바이온만 찍으면 되는건지 일단 확인 부터 해야되고 큰게 다 찍힐 것 같아 응 아 근데 큰 바이온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아 아 아 근데 딱히 별 기대는 안해 응 보자 스크린샷이 어딨나 아 아 아 정글이 어디에 있다 했지 여기 이건가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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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1020 må 엣지 바로 옆에 정글 watermelon 콜라 고 역 럿 럿 망함 오 철갑이랑 딱 철 바지만 입고 가야겠네 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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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버트! 딱 이렇게 바로 가야겠다 아니 자꾸 쉬프트 누르지 말고 컨트롤을 누르라고 자 마이너스 천 삼십이 이쪽이고 플러스 저기로 가야되네 가깝네 가깝네 많이 가깝고 생각보다 정글은 되게 가깝네 내가 지금 무기가 없어서 아 먹을 걸 안 들고 왔네 괜찮다 갈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바이옴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야생을 한다 흐흐흫 흐흐흫 눈빛 나도 아무래도 그래야될 것 같아 먹을 걸 안 챙겨왔어 오징어도 잡으면 오징어 고기 나왔으면 좋겠다 오 저 멍머리 나오지롱 멍머리 나오지롱 자 크리퍼를 이용해 양을 잡아봅시다 뻥! 나이스샷 컴온 컴온 자 크리퍼를 이용해 좀비를 잡아봅시다 뻥! 으응 뻥! 덩쳐야겠다 아 아파 거의 다 와간다 그냥 여긴 정착하는게 아닌거 같애 비까지 오니까 이게 힘드네 아무래도 야생을 좀 해야될거 같은데 안돼 어디가 보트야 말이라도 타고 왔으면 돼 내 보트야 그래 떠나가라 젠장 자 크리퍼를 이용해 나무를 캐 보도록 합시다 뻥! 나이스 난 손 따위 쓰지 않는다 곧 매사가 곧 나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매사가 자 오이 스크립이 왜이렇게 많냐 오우예 내 말 해줘야 오이 스크립이 왜이렇게 오이 스크립이 왜이렇게 오이 스크립이 왜이렇게 오이 스크립이 왜이렇게 헬 힐 엔 천천히 걸어가야지 천이면 금방이니까 정글에 딱 저것도 있으면 매사를 볼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정글은 크게 볼일 없지 그렇지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 으아아아아아 하아 정말로 지치는구만 하아 아 렉이 걸리네 뭐야 뭐지? 뭐 이상한데로 텔레포트 가 뭔가 이상한 곳으로 텔레포트 된 줄 알았는데 렉 걸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멀리 간거였어 아이고 걸어가는건 좀 느리네 하아 하아 이건 좀 느린데 곧 매사를 본다 아무래도 한번 보트를 만들고 가야 할 것 같군 어 매사다 나왔는가 매사 찾았다 아아 저기 스킬레턴 있대 이 와중에 렉이 걸려 이 와중에 저기 스킬레턴 하아 매사야 내가 간다 어우 정말 씨뻑었네 그냥 붉은 모래들이야 우와 황토같애 해 우와 잠만잠만 아 이건 뭐지 돌인가 일단 매사 이건 웬 돌인가 매사를 찍었어 후 후 후 후 매사 좋았어 여기서 일단 긴급 회피를 해보자 어 큰일났다 고기가 어어 이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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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얘들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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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철을 다 챙겨와버렸네 후 후 그럼 뭐 일단 다 만들어야지 뭐 칼하고 이런거 다 만들어야지 얘들아 제발 그러지마 이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긴 한데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보실까 메사 플래츠 F 네 ㄹ 아니 이렇게 가까운 곳이였다니 그리고 메사 플래츠 메사 플래츠 어딨어 크흐흐 스 거기 메사 플래츠 없을걸? 없나? 아... 안돼... 설마 메사 플래츠 F 밖에 없나? 메사 플래츠 FM 까지 FM? 메사 플래츠는 못 봤어 M이랑 메사 플래츠 허어어... 신이시어 메사 메사 플래츠 하! 하! 걸어가기 참 힘들구만 고기가 없어서 걸어가고 있더만 아무래도 소를 도축해야될 것만 같은 느낌이 나 소가 있구만! 생고기를 먹기전에 크리퍼가 다가오는구나 으아... 으어억... 아... 왜... 메사 플래츠가 없다고... 소고기는 육회로 먹을 수 있지 하지만 양고기는 중독에 걸릴 확률이 안 걸리네 의외인데 이쪽은 딱 정글만 보고 바로 죽을 거기 때문에 큰 자원은 바라지 않는다 음 마아 근처로 저기 무슨 넥서스 같은 게 있다? 넥서스요? 성벽인데 넥서스요? 파괴된 군단 그 공을 유산 트레일러에 나오는 그 넥서스 성벽 그러면 플래츄 F까지 했으면 플래츄를 찍어야 되잖아 플래츄는 어딨니? 플래츠 F M도 찾아야 돼 플래츠 M M? 여기 M있어? 거기 나 M하고 플래츄를 못 찾았어 띠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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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천.. 천산지 맞는데? 천..삼십 몇이야? 천산지 천삼십.. 천삼십.. 칠.. 아 천삼십.. 천삼십.. 이스트림 플러스.. 힐 플러스 M이었어 천삼십.. 천삼십.. 이스트림 플러스 M이었어 아 그러면 정글은? 정글 잡혀는 어디야 그러면? 정글 잡혀는 어디야 그러면? 사천? 사천 몇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? 삼천 사십.. 제트가 삼천 사십 칠 이었을걸 마이너스인가? 그.. 입력 안해놨지니? 했어 거기 채팅창에 적어놨었는데 어딨지 그럼? 제트를 플러스로 갔어 마이너스로 갔어 제트..